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성기며 봉담 중앙교의 당회장인 이선 목사입니다 누가 보금 12장 13절로 14절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산상송 문제로 다투는 형제의 재판 이야기하고 재물에 대하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재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재물만 의지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그 모든 그의 수고가 누구 것이 되냐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물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주곤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돈을 탐심으로 바라보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러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돈에 탐심이 가득 차게 살면 안 된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인데 탐욕입니다 신약성경에 열 번 나오는데 하나님 없이 돈에 모든 것을 거는 삶의 삶을 말합니다 탐심에 빠져서 돈만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본문에서 설명하는데 17절에 심중에 쌓을 곳이 없어 걱정하는 사람으로 묘사했고 18절에 보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고 했으며 19절에 보면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더 잘 먹고 마시기 위해서 염려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인생살이에서 걱정과 수고와 염려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에 빠져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지 마시고 보람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하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장은 히브리어로 내부라는 말인데 마음, 자신, 의지라는 뜻이고 살피며 라는 말은 하카르라는 말인데 찾다, 조사하다 라는 뜻이고 폐부를 이라는 말은 킬리아라는 원어인데 콩팥, 신장, 속사람이고 시험하고는 비한이라는 말은 검사하다 입증한다는 뜻입니다 즉 마음속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뛰고 있는지 하나님이 확인해 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으로 걱정,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고 두들기며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10편 42편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짜여 낙심하며 어짜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합니다 10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또다 라고 말합니다 탐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게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므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